준비되어 있을 때마다 근데 골라줘 봐, 버틴 초코랑 이거 왜 있었는데 많이 먹었네 이거 맛있어, 이거랑 빨미 카레 다 팔렸네? 여기 까놀레 있었는데 다 팔렸네? 까놀레가 맛있어 카여찜 안 좋아해? 나 카여찜 좋아해 이거 먹어, 이거랑 저거랑 둘 중에 하나 둘 다 카여스테라니까, 이거 어디가 카여스테라야? 틀면하지, 틀면 이거 먹으라고? 응, 그게 맛있을 거 같아 저거 너무 더러워져, 얼굴이 그래 너무 컨셉이 겹쳐가지고 너무 시밀러 룩인가요? 아, 근데 너무 뭔가 우리의 속마음이 약간 다시 들통난 느낌? 나 진짜 테니스 스쿼트까지 입을 뻔했는데 와 너 테니스 스쿼트 아니지? 입 그건 아니야 다행이네 근데 입었다가 벗었어 아, 너무 짧아, 이러면서 이거 막상 혼자 먹으려니까 되게 큰데? 진짜 퉁계리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네 그니까 다 사삼까 다 왜 호실 거 아니야? 먹으려는 게 아니라? 맛있어 얘 살만 맛있긴 하지만, 맛있어 난 카앨잼 좋아서 카앨잼도 샀었어 좋아 좋아 나 거기 거기다 싸웠었어 이거 딱 뭐래? 이거 딱 뭐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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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추워지기 전에 밖에 살 찢어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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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우리 생일식 좀 잘하잖아 진짜 다르기? 요즘 좀 달라 안 그래? 좀 잘한 것 같아 저 이쪽은 무슨 지금 저기로 머리 타랐어 아니야 단발머리 수리 이거 봐 이게 뭐야 두 달밖에 안 됐다고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올라와있지? 진짜 얘 왜 이렇게 입을 거야? 소름 붙어 제가 바이레도에서 뭘 사 왔냐면요 헤어미스트를 샀거든요 제가 향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날 그날의 무드에 따라 좀 향을 바꿔 쓴단 말이에요 바이레도 향수 자체가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향을 써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헤어미스트로 샀거든요 라틸 립이랑 모아비 고스트 요렇게 라틸 립은 진짜 그 플로럴 비 냄새? 그런 향이어서 제가 바이레도 향 중에 가장 좋아하는 향이에요 블랑쥬 보다도 저는 요렇게 좀 더 달콤한 향을 좋아해서 라틸 립을 좋아하고요 제가 그 노맨즈랜드 그거랑 모아비 고스트랑 고민을 했는데 우연히 노맨즈랜드가 거기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는 모아비 고스트로 데려왔습니다 요 모아비 고스트 자체는 제가 원래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차은우 향수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향을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뭔가 이제 슬슬 더워지면 여름에 좀 더 쓰기 좋은 향인 것 같고 약간 이거는 여름 바닷가에 갔는데 그게 통창으로 되어있는 호텔 한 59층? 그 정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호텔 뷰?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약간 건강식으로 이루어진 레스토랑에 필렛 화이트랑 약간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새로운 향을 얻어와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편집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잠깐 그런 거 좀 먹어주고 할게요 어제 올라온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볼까? 그럼 내가 할게 오늘은 어머니의 작업실에 왔습니다 여기 간식 창고가 있어서 여기에서 밀크티를 타 마시려고요 핏살이 아주 좋아요 사진 먹고 나왔지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마켓콜리에 팔았나? 언니가 사는 건데 제가 뺏어먹고 있습니다. 사탕 안에 이렇게 밀크 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되게 달고 맛있어요. 양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역시 이거는 한 사람 분량이야. 빵을 얹고 고구마 구워줄 수 있어. 고구마가 있어? 고구마는 먹게 되어야겠다. 엄마는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 뭐가? 되게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이거든? 맛있게. 지금 고구마를 구워놔야 되지 않을까? 먹고 나면 배부를걸? 안 배부를걸? 골고루 맛있지? 응 정식 초밥 같은 느낌은 아니야? 응. 내 취향이야. 일식이 아닌 한식 근육 같아. 반풍자. 연어 스테이크 캘리포니아를. 역시 세트 두 개를 시켰어야 됐어. 그렇군. 여덟 개보다 많이 넣은 거 같아. 이것만 해주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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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새로 생겼나 봐. 여기 맛있다 가면요 다들? 어디 가는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버블티 여기서 사용했다고 네가 아니 아니 버블티 말고 너 버블티 안 마신다며 난 안 마신다며 그러니까 다른 데 갈래 나는 뭐 나는 음료 원래 잘 안 마셔 엄마 크로폴 하나 남아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키티 왜? 이 얼토당토 없는 키티 소 큐트 아니야 소 큐트? 노 노 소 큐트 완전 소 큐트 너무 과해 우와 여기 맛있겠다 야 까놀레 맛있어 까놀레 맛있어 통판 만두 이런 것도 맛있겠다 여기 맛있겠다 이런 거 슈프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하나 사갈까? 그런 거 하나 사갈까? 어 좋아 맛있겠다 완전 좋다 카공하기 좋은 거 같아 여기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먹어보시다 아니 너네 말해봐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아니 전화를 왜 안 받아 혼딱지 가게 혼딱이다 너 어 근데 어떻게 맞춰서 왔냐? 아니 열 이거 초코 크로폴 시켰는데 플레인으로 주셨어 원래 갑자기 추워 그냥 맛있다 나가랑이 도라 맛있어 맛있어 근데 괜찮다 여기 완전 좋아 여기 이 카페 진짜 좋다? 뭔가 일하기 진짜 좋아 그리고 혼자 고뇌할 수 있는 의자도 있어 진짜 울어도 모를 듯 여기 안에서 울어도 실현당해도 몰라 근데 너네는 잠수이별 vs 환승이별 잠수 잠수 잠수가 9,000배다 죽어 환승이별 죽었잖아 잠수가 낫다고? 응 환승이다 9,000배 나오는데? 환승이 더 짜증나 나 만날 때도 썸패어졌다는 건 아니잖아 막 세 달 뒤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잖아 누가 봐도 빼박 썸팠던 거지 그렇긴 하지 근데 잠수이별은 그럼 난 진짜 영영 모른 채 그냥 헤어지는 거잖아 막 그날도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 기쁜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날부터 그냥 안 돼 연락이 그러면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약간 맞아 나도 약간 휴가 난다기 보다는 죽었나? 난 걱정이 될 거 같아 그냥 근데 걱정을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선 진짜 이별이 됐어 그리고 난 약간 트라우마 생긴 거 같지 않아? 사람 많았는데? 환승이 난 더 트라우마 생길 거 같은데? 이별이라고 생각도 안 될 거 같아 그냥 계속 만나고 있잖아 착각할 수는 있을 거 같아 기억 안 돼? 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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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테도 안 돼 버테도 안 돼 버테도 안 된대 버테도 안 된대 사랑을 받고 가야 돼 막내 소리로 막내 소리로 막내 같아 이러면 여길 뻔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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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막내 같아 며칠 너... 의도가 뭐야? 쉰는 거야? 아무 ROK 아예 주인님 뒤를 돌아온다 미안해 이건 너무 먹고 싶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다를 머리카락을 связ지만 꼭 selbst에 머리를 걸었음 그리고 어디를 쪽지 못하는? Look at this, my singularと思います 아, 아, 아... 아, 아, 아... odi been with my mom and mom I'm like really going to have to say or am I not even going to have to say Clean! It's super cool, I'm really happy I'm not even a little tired 자, 본인 가사 보이시고, 진짜 맛있는거 같아요. niñoña 이놈, 아쉽다. 인스터브 담당 부산 감자를 썰어 놓고, 막내가 바삭하니까요. 된장 lava 의사 scoops 맛있겠다 진짜 맛있더라 이거 섞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어 좀 맵지만 맛있다 매워? 응 좀 맵긴 해 변딜만한 매욕장 진짜 맛있어 되게 독특해 투자 면식 떡볶이 하루 종일 다시 맛있어 맞네 맛있어 영화 평균중 오늘 take care manifesting 완성 오 대박 대박 사건 근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지 완전 스테이니 이런 거 다 도속사가 만들었겠지? 이렇게 열차도 나온다 여기 봤지? 봤지? 여기 많이 봤지? 너무 귀엽더라 헤어밴드 파란색도 예쁘던데? 귀여워 너무 귀엽더라 최소 되었습니다 결제 승인 실패입니다 오우 최소 되었습니다 결제 승인 실패입니다 결제 승인 실패 여기는 4,000원에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렇게 5초? 뭐하지? 불안한데 이거 어떡해? 뭐해야 돼? 마지막 파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 공돌이로 하겠습니다 와 근데 예쁘다 뭐야 이 시몬스가 내가 아는 그 시몬스 침대의 시몬스가 아니었어? 맞아 그거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아기자기한데? 어떤 거 나오시는지 말아주세요 저는 호루라기 호루라기요? 호루라기 아주 매워큰인데 아 그래요? 네 몇 개 없거든요 엄마가 먹었어요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하나 가져가시면 되고 호추 스키도 가져가셔도 돼요 우와 우웅 초콤치 너무 웃기다 오늘 뭔가 더 뽑아야 겠αι 아 우와 나다 나잖아 인어하기 예쓰! 나의 행운은? 기분 좋아! 뭐라고 나왔어? 당신은 돈 줄 나기 좋은 관상 인정? 어머! 어머! 아싸! 기분 좋아졌어 우리 둘 다 씩은 척 내가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나름 안에 바닐라빈 같은 거 있나봐 그러니까 미니어처 미니어처 고소해 보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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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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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